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눈구조 눈주의 구조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로 눈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연예인과 같이 예쁜 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보는 나의 얼굴은 주로 거울로 보는 정면 얼굴 뿐이며 남들이 나의 얼굴과 눈을 보는 각도는 대부분 사면이나 측면에서 보는 얼굴이라고 그래서 다른 느낌의 뉘앙스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얼굴을 바로 정면에서 나를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 병원의 간호사분이 어제 미국 드라마를 보았는데 배우들 옆모습에서 다른 쪽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영화 끝나고 나서 한국 영화를 연달아 보았는데 우리나라 배우들은 옆모습에서 양쪽 눈이 다 보이네요 주주 하시더라고요 여기 동양인 여성 모델로 검색한 사진과 백인 여성 모델로 검색한 사진이 있는데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대표하는 어마우지 예쁜 얼굴입니다 오늘 간호사분이 말한 옆모습에서 양쪽 눈이 보이는 것은 왼쪽 오른쪽 다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오른쪽 서양 여성의 경우 조금만 더 옆쪽으로 가면 오른쪽 눈이 안 보일 듯이 눈이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같은 동양인은 눈이 얕게 있고 서양인은 눈이 깊게 위치한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시각을 담당하는 눈에 물체가 비치게 되면 레티나 즉 막막에 물체의 상이 까꾸로 맺히게 되고 이는 옵틱 너브 즉 시신경으로 뇌와 연결이 되어 우동살이 대뇌의 뒤쪽 후두엽과 연결이 됩니다 이 구조를 발바닥에서 머리 쪽으로 대뇌의 바닥 쪽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눈알이 대뇌와 빨간 화살표의 시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눈이 깊게 위치하려면 이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아야 하겠고 동양인처럼 눈이 돌출되어 있거나 깊지 않은 경우엔 이 길이가 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부학적으로 이 시신경의 길이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일정하다고 합니다 즉 오른쪽과 같이 눈이 깊은 경우 그 눈알이 그 뒤로 들어가 뇌와 가까운 것이 아니고 눈알의 위치는 왼쪽 동양인과 같은 그 위치 이겠지만 눈알 위에 그 눈썹뼈 수프라 오비탈 리치라고 하는 안화상 윤기가 눈보다 더 전방으로 위치해 있고 코대의 높이가 높은 이마에서 바로 떨어지도록 아주 높아가지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가로막는 벽과 같아서 옆모습에서 다른 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반면 눈이 얕은 동양인의 경우 귓구멍에서부터 눈알까지의 그 까만 화살표 거리가 귓구멍에서부터 안화상 윤기까지의 녹색 화살표 길이와 대동소위하면서 눈이 깊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안화상 윤기나 이마가 높지 않은데 콧대만 높을 수 없으므로 참고로 그런 얼굴형이면 인면어 얼굴형이라든가 물고기 얼굴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왼쪽과 같이 콧대가 이렇게 낮게 되면 옆모습에서 양쪽 눈이 다 보이게 되는 평면적인 얼굴형이 되는 것인데요 이를 얼굴 계측적으로 계측학적으로 얼굴 깊이라고 합니다 얼굴 깊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옆모습에서 측정하는 것인데 귀구멍을 기준으로 하여 콧대까지의 거리, 눈썹뼈까지의 거리, 턱 끝까지의 거리를 재는 것으로 통상 얼굴 가로길이 세로길이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또한 눈에서도 눈의 가로길이 세로길이만 재는 것이 아닌 이렇게 옆에서 보는 눈 아래 깊이 또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왼쪽과 같은 단두형 얼굴에서 오른쪽과 같은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에서의 그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팡하다고 생각하는 눈은 왼쪽과 같은 납작한 얼굴에서 깊으면서 작은 눈이 되겠고요 연예인과 같은 입체적인 눈구조는 오른쪽과 같이 장두형에서 큰 눈으로 전지현, 한가인, 송혜교, 김태희 등의 특급 연예인들의 경우 이러한 입체적인 서구적인 골격에 동양인 눈코입이 거기 갖다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태어나기를 기본적으로 납작한 단두형 두 개걸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얼굴을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로 만든다는 것인지 그 동양인 얼굴을 사례로 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